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스코드입니다. 오늘은 구글 캘린더 사용에 있어서 기본 기능과 구글 캘린더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본 기능들을 잘 모르거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구글 캘린더 사용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 기본 기능만 잘 활용하면 구글 캘린더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적인 사용법만 같이 따라해보시다 보면 일정, 한리 등록을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일정을 잘 정리하면 많은 시간이 절약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일정이 꼬이고 알람이 안 와서 잊어버리고 공유가 안되고 하면서 간단하게 끝날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본기만 확실히 알아둬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롬에서 구글 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점점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캘린더를 눌러주시면 구글 캘린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한을 요청하는데요. 이걸 허용을 해놓으면 앞으로 구글 캘린더 일정이 있을 때 크롬에서 이 컴퓨터에 알람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캘린더를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우리들에게 시간은 금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구글 캘린더를 쓰려고 주소창에서 구글 캘린더를 검색해서 클릭하고 이 과정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마치 현관문 열쇠를 매번 온 집안을 뒤져서 찾는 것과 같죠. 그래서 먼저 구글 캘린더를 빠르고 편하게 열 수 있는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북마크죠. 크롬 브라우저를 쓰신다면 주소창의 오른쪽에 별마크가 있는데요. 이 별마크에서 구글 캘린더 약자로 C로 등록하고 북마크 바에 저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세탭을 열었을 때 바로 캘린더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탭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고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컴팩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또 매번 클릭해서 켜지 않아도 되도록 이 오른쪽 점점점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서 시작지 설정, 기본 세탭에서 페이지 열기를 중단한 위치에서 계속하기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 크롬을 종료한 뒤에 크롬을 다시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캘린더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탭을 이동하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맥북은 커맨드 1, 2, 1, 2로 첫 번째 두 번째 탭을 이동할 수 있고 윈도우는 컨트롤 1, 2, 3, 4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서 클릭 한 번, 단축키 한 번이면 바로 캘린더가 열려요. 마치 책상 위에 항상 스케줄러를 펼쳐주는 것과 같은 편리함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이는 곳, 손이 가장 쉽게 닿는 곳에 주는 것이 생산성 향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앱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점점점을 누르고 전송, 저장, 공유에 이 위치에 앱으로 만들기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저는 이미 만들어놔서 바로 열기가 뜨는데 이걸 누르면 캘린더가 별도의 앱처럼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을 위에 고정을 시켜놓으면 캘린더를 끈 상태에서도 바로 캘린더를 실행해서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 꼭 캘린더뿐만 아니라도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앱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릭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단 2분만 투자해서 이 설정들을 해두시면 매번 캘린더를 볼 때마다 필요한 몇 초들이 쌓여서 수십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은 투자로 엄청난 효율을 얻는 거죠. 한 번 해보시면 왜 진작 이렇게 안 썼지? 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 캘린더에 빠르게 접속했다면 그 안에 정보들이 한 눈에 쏙 들어와야겠죠? 마치 잘 정리된 서랍장처럼요.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필요한 물건도 찾기 어렵잖아요. 구글 캘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방법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 일 단위로 보기, 주 단위로 보기, 월 단위로 보기 이러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DWMYAX로 전환도 가능하고 숫자 1, 2, 3, 4, 5, 6으로도 빨리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주 단위 표시와 월 단위 표시를 이 3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키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정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직관적인데요. 이런 식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의 일정을 만들고 싶다고 할 때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바로 일정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만들기에서도 이벤트를 누르면 일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하나씩 클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은 클릭 드래그로 만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왼쪽 사이드바에 내 캘린더 아래로 보면 여러 캘린더들이 있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캘린더를 만들 수 있는데요. 새 캘린더 만들기 해서 5번 새 캘린더를 추가하면 캘린더가 만들어주고 이미의 색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이 색깔은 오른쪽에 점점점을 누르시면 여기서 변경도 가능하고 이 이외의 색을 설정하고 싶으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카테고리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을 지정해 놓으면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집니다. 저는 주로 개인 일정은 노란색, 회사 업무는 주황색, 컨텐츠 제작은 초록색, 긴급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나눠서 관리해요. 이렇게 하면 월간 뷰에서 색깔만 봐도 아 이번 주는 개인 약속이 맞네 혹은 다음 주에는 빨간색 일정이 많이 있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최근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색상을 다양하게 구분해 놓으면 정보 처리 속도를 최대 25%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색상을 픽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컬러헌트나 쿨럴스시오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려요. 먼저 컬러헌트는 어울리는 색상들의 조합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인기, 연간으로 들어가서 녹색을 기반으로 한 색깔을 활용해서 캘린더 색을 구성했는데요. 이 컨텐츠 캘린더들의 창작, 루틴, 취미를 이 컬러헌트의 색깔들을 활용해서 구성해 봤어요. 이 색을 사용하시는 법은 예를 들어 이 핑크색의 번호를 클릭을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색상에 들어가서 여기 숫자를 다 지우고 붙여넣기 하면 아까 그 핑크색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색 캘린더를 선택하면 이 핑크색의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로 쿨러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좀 더 랜덤하게 색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빠르게 색깔을 바꿔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을 찾아보는 모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예쁜 색상 조합을 찾아서 캘린더에 적용하면 마치 나만의 다이어리를 꾸미는 것처럼 훨씬 애착하고 자주 들여보는 캘린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캘린더를 보기 좋게 세팅했다면 구글 캘린더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200% 활용해서 단순한 일정 기록 도구가 아니라 나의 하루를 관리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비서로 만들어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구글 캘린더에 할일 연동, 파일 첨부,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약속 일정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면 업무 누락은 줄어들고 협업은 훨씬 수월해지면서 불필요한 시간 남비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써본 사람만 아는 편리함이에요. 혹시 오늘 해야 하는 투드리스트를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에 따로 적어두시나요? 이제 구글 캘린더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캘린더의 오른쪽을 보시면 테스크로 전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테스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캘린더에 추가해놓은 일정과는 다른 할일을 체크를 해서 투드리스트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매일 반복하거나 꼭 체크해둬야 할 일들을 여기 적어놓고 체크를 하면서 하나씩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복구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아침에 준비물 체크랑 그리고 저녁에 천연발효종이라고 하는 르뱅을 밥을 주는 일정을 만들어놨습니다. 할일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벤트에서 할일로 전환하고 잠자기 명상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놓으면 테스크로 전환했을 때 명상이 추가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정을 편집에 들어가서 반복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강력한 기능인데 매일 해야 하는 루틴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매일을 하면 이날부터 모든 날에 체크리스트가 추가되고요. 또는 매주 수요일에만 하고 싶다. 아니면 매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만 하고 싶다. 아니면 주중에만 하고 싶다. 이러한 다양한 루틴의 구성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커스텀하기 위해서 월수금에만 할 수 있는 월수금 4주 동안 명상 코스 이런 걸 만들어서 명상 루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크의 강력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자면 바로 스마트폰 앱과도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구글 테스크 앱을 다운받으면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등록해놓은 체크리스트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고 체크해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테스크를 볼 수도 있고 특별히 별표를 등록해놓은 테스크를 보고 얘만 따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강력하죠? 그리고 앱에서 캘린더 일정을 추가하는 방법도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좌우의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일정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밑에 제목 없음을 위로 스와이프 하면 일정의 이름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 꿈꾸기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는 음성으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면 아침 꿈꾸기라는 일정이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데스크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스크톱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완벽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동 중이거나 컴퓨터를 못 볼 때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하고 완료 체크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 테스크 기능 모르셨다면 바로 써보기를 추천드릴게요. 할 일 목록을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캘린더와 통합 관리하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마감일을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기능 파일 첨부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조금 제약이 있긴 한데요. 일정을 만들고 리팅, 구글 드라이브 첨부 파일 추가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구글 덕스 문서나 PDF 파일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여기에 회의 안건, 발표 자료, 혹은 지난번 회의록 이런 자료들을 첨부해두면 참석자들이 회의 전에 내용을 미리 숙지할 수도 있고 회의 중이나 끝난 후에도 해당 일정만 클릭하면 바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그때 그 자료 어제 갔지? 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연속성 있는 회의라면 지난 회의록을 다음 일정에 미리 첨부해두는 센스도 발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번에 참여하지 못한 팀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마지막 핵심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과 미팅 시간 잡는 거 생각보다 정말 피곤한 일이죠. 매주마다 비는 시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월요일은 3시부터 5시가 비어요. 이거를 일일이 말하는 게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구글 캘린더에 추가된 지 1년도 안 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약속 일정 만들기라는 기능입니다. 왼쪽에 만들기 버튼에서 약속 일정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업무 시간 9 to 5에서 주중에 약속 일정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약속이라고 쓰고 저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속 일정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예약 페이지 열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예약이 가능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나의 빈 시간대를 여러 개의 블로그로 설정해두고 그 약속 일정의 페이지의 고유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링크 페이지에 접속해서 비어있는 시간대에 편하게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들이 미용실 예약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 목요일 오후 4시에 김암무개가 예약을 잡았다고 하면 예약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캘린더에 돌아가면 김암무개의 약속이 잡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페이지에 가보면 예약된 부분이 사라져서 내가 어떤 시간이 비어있는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 명에게 이 링크를 보내도 더블 부킹 될 리스크 없이 손쉽게 약속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써보면 정말 유용한 신세계입니다. 특히 고객 상담이나 팀원 면담처럼 1대1 약속 잡을 때 정말 유용해요. 처음엔 생소할 수 있지만 링크를 클릭하면 아주 직관적으로 빈 시간들이 보이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구글 벅스를 쓰는 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와 약속을 잡는데도 굉장히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떠오른 아이디어는 제가 중고거래 당근을 종종 활용하는데 매번 사람마다 내 비닐정 알려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활용해서 당근에 보내면 알아서 거래자가 시간 약속을 잡고 오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꿀팁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구글 계정을 3개 쓰고 있는데 메인 계정은 하나로만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색깔 연동이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킬 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색깔을 관리하고 싶으면 하나의 계정에 다른 계정의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통일성 있고 내가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 제작 계정 외에 개인적인 메일 계정과 그리고 회사의 메일 계정이 있는데요.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개인 계정과 회사 계정에 또 여러가지 이런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최상단의 부분만 불러온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 밑에 부분도 아마 별도 링크를 해서 불러올 수는 있을 텐데 메인 계정 이외에는 이 최상단 위주로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져도 색깔이 7개 이상을 넘어가면 오히려 혼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구분하되 가능한 최소화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글 캘린더의 핵심 기본 사용법 그 중에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보기 좋게 커스테마이징 하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실용적인 기능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따라하지 않고 보기만 하셨다면 당장이라도 구글 캘린더 설정창을 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AI나 자동화라고 하면 대단한 기술들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최소화해서 쓸 수 있는 간단한 도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 같은 접근성이 좋은 도구를 먼저 제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도 모든 걸 다 알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직접 겪고 해결해 봤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진솔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생활에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일정 관리가 더 편해졌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생산성 팁들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두시면 추천 영상에 제 영상이 뜰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아요 누른 영상이 저장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